그렇다 죄송해요 간다 도전 죄송합니다 야 녹음해 녹음해 죄송합니다 녹음해 뭐해 아니 뭐해 형 말려서 아닌데 태경은 어딘지 알았지? 소리 소리 그치기 안 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있다 안 돼 안 돼 어차피 넘겨도 포인트가 안될거면 그냥 넘겨 공이 많이 빠졌잖아 3.5.5.5.5.6.5.6.7.5.6.7.7.11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른 멜로디는 없나?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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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1위 1,2,3 다행힛 올라오지 좀 나타 방어 뱅키 뱅키 굉장히 여기가... 형! 아... 100kg 좋았다 4번 반전은 여기다가 찍게 할 수 있는 그런거가 좋네 천장에다 여기에는 저기 사이드에다가 흘려놓는거야 여기서 계속 틀어놓고 보조배터리 껴놓고 편집하면 되는거 아니야? 편집하는거 해지 시켰잖아 돈 들어 돈 들어 더 똑똑하운로드 그거 하면 되잖아 형님 괜찮으세요? 형님 이런걸로도 걱정할정도 많이 본거야 형님 이런걸로도 걱정할정도 많이 본거야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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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